아 좋아 그런 어떤 지혜로운 탑스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떴죠 자 김하연 선수가 1대3 네트 맞고 나가는 김예린의 대안항공 선수들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첫 시즌이 프로리그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바로 지금 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한나의 백핸드 탑스피이 자 네트 걸렸어요 자 네트 걸렸어요 나갔어요 동작에서 둘이 움직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유한나 선수의 유한나 선수를 믿고 지금 넘겨주는 그런 작전도 필요합니다 자 강한 탑스피인데 포스코 에너지의 복식 페어입니다 유한나 선수의 범신이 나고 있네요 저게 들어가면 또 까다롭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엔 이유식 넷플릭 김하영의 서브 네트 맞고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를 보고 지금 약하게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정 유한나 선수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엄청나요 그렇죠 네 이효진 이걸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화이팅을 좀 해야 됩니다 두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첫 포인트 유한나 이효진의 서브 이효진이 아 좋아요. 한쪽으로 상대를 모으는 그런 어떤 플레이였습니다. 2대 6입니다. 움직임이 좀 둔했다면 지금은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고 있어요. 자 한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작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.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유안나 김예린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엔 포핸드 플릭이 길어. 대한항공은 여기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 김아영의 포핸드에는. 김아영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와 이것도 잘 넘겼어요. 10대 5의 상황 게임 포인트 네트 맞고. 13은스트로블블블블블블랑 4번 Defence off EXO 제가 많은 공연을 상ет하거든요. 나는 이 부분은 귀신이나 제가 주arson까지 이동 손을 이쁜기adan 이 부분은 진행이riv로 풀기고, 왜 горос term X을 너무 Dew이 날고 아유. 중요합니다. 5대1로 대안한 공이 앞서 있습니다. 간결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조화를 잘 이루어 오는 것 같습니다. 짧게 주다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런 변화를 시도한 거죠 지금도 네. 자 또 통했어요 이번에도. 준비해야 됩니다 2대7 아 보세요 네. 일단은 세 번째 게임 작전이 이유진 김아영 잘 통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엔 눈뻔고요. 9대2 아 그러나 이번엔 이유진의. 승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서브 득점. 승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예린 서브 좋아요 김예린. 이우진 김아영이 여전히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. 야 김예린이 또 한 번 이제 압박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. 그렇죠 이우진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가서. 서브 이우진 맞추지 못합니다. 이우진 김예린이 여섯 포인트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곱 포인트. 야 역전. 이우진 김예린이 여섯 포인트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